상반기 주식시장을 2차전지가 휩쓸었지만 그 뒤로는 여러 테마주들이 돌아가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 lk-99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초전도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저점에 샀다가 고점에 팔았으면 5배 먹었겠지만 고점에 샀다면 손실이 크죠. 그 이후에는 맥신 관련주가 잠시 떴다가 양자컴퓨터가 새 테마주가 됐습니다. 8월 23일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대규모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양자소재 후보물질을 실험으로 증명했다고 밝히자 투자자가 몰렸죠. 2차 전지주는 올해 상반기 내내 시장을 주도하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이후의 주도주는 금방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단타가 성행하고 있죠. 손바꿈이 많다는 건 테마가 시장을 뒤흔든다는 의미여서 재빠르게 올라탄 사람은 수익을 본 반면 늦게 들어간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죠. 2차 전지주 때처럼 좀 늦게 뛰어든 사람들까지 꽤 높은 수익을 보던 것과는 많이 다른 양상입니다. 이러다보니 테마주 열풍에서 돈 버는 건 대주주나 회사 임원밖에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나 임원들은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한다는 건 현재 주가가 고점이라는 뜻이 되고요.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판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이한 케이스고 만약에 그 기술이 정말이고 진짜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번다면 팔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주가 올라가면서 이득이 있다 보니까. 이게 테마다 해가지고 딱 달아가지고 더점일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요. 신의 영역이고 수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투자가 아니고 약간 투기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하는 건데 그것은 분명히 투자의 영역은 아니다. 투기다. 굉장히 좀 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